저희가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최초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고 갑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하면서도 좋은 일도 있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걸 준비했을지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 네 저희가 개인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맞추신 분들에게는 애장품 선물이 있습니다 우와! 아 귀여워! 최종대형이 아니다냐!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저의 소장품 애장품인데요 바로 제가 디아타이로즈 시고했을 때 그래! 네 제가 함께 그래! 언니 그거올지마 어제 저녁에 저 Era 지수 고마워 근데